하나님께 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 대림절 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십 년 가운데에 이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어렵고 힘들고 또한 세상에서 바라볼 곳이 없다 할지라도 인마누엘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이 넘치리라는 기대와 소망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안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봄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 구양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찬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에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의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오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오 그는 노략하고 팔찌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남방왕을 칠 것이오 남방왕도 심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오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국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격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은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보다 못하리라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은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은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은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을 약탈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을 하게 되며 키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허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우리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합과 안문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국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의 권세로 애국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베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긴 말씀 우리가 함께 할 텐데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일을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꿈의 계시 묵시로 다니엘은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과 묵시는 다른 예언서와는 확연하게 다루고 확연하게 그 내용 또한 보여주는 것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묵시는 특별히 중간기라고 불려지는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불려지는 예수님 탄생 이전 약 400년 450년 에 관한 내용을 묵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던 예언자의 모습도 사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 가운데 살았다고 해서 어둠의 시간 암흑의 시간 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에 이를 때까지 그 400년 450년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에게는 또한 큰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그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는 더 큰 역사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 더 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기대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그 기대가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변하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이 되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이제는 신성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네에를 비롯한 백성들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고레서 왕이 칭령을 내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그때의 그 땅 가운데에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성벽을 세우고 겨우 성전을 세우고 살아가고 터를 잡고 있지만 아직은 겨우 강제로 땅만 옮겨졌을 뿐 거주의 자유를 얻었을 뿐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의 백성이었고 그들이 여전히 압제하는 그 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그런 통치에 총독이 파견해서 그들을 다스렸고 또한 피지배국으로 여러 가지 공문을 바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통치를 받아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끝은 없어 아직도 깜깜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의 묵시가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한 능력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근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가 장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산내력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큰 왕이 일어납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페르시아의 멸망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후에 여러 나라가 나뉘어져 네 왕국으로 나뉘어져 그 중에 힘있는 나라 포톨레미 왕국과 셀루코스 왕국 이 두 왕국으로 크게 나누어져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를 오늘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냐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금의 세계가 명확하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더 큰 환란이 닥쳐왔고 더 큰 지옥과 같은 세상 70년 포로 생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예루살렘이 멸망시켜 당하고 불타져 갔던 것을 보았던 다네엘이 보았을 때에 이 다네엘의 눈으로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이 핍박과 더 큰 우리의 멸망 그것들을 묵시로 보았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영원한 나라 메시아 그리스도 그 소망을 오늘 펼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종말의 위대하고 강력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통치자의 소망 그것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새벽을 기대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정한 때를 만들어 가시고 그때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 말씀이 자네엘의 계시 오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정한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한 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처음 190년 전 주전 로마의 전쟁에 패하는 북방왕광 안티오코스 3세 왕위를 잇고 그 후임의 왕이 오르는 셀리오코스 4세 필로파테르 그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에 물어야 할 로마가 강성해지고 로마에 물어야 할 그 배상금 전쟁 배상금이 약 한 천 달란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세금 징수원을 여러 지방으로 보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렇게 큰 소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있고 그 집기들이 반짝반짝거리며 그 사방 그 섬기는 장소에 그 놋들이 귀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으니 그 성전에서 배상금을 가져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 세워진 성전에 그것을 가지러 세금 징수원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황금 갑옷을 입은 판상을 보고 쓰러지면서 오히려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공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 배상금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보낸 북방왕 셀리오코스 4세를 독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왕위를 이열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냐 그가 평안을 떼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냐 이렇게 속임수로 나라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비천왕 출신의 북방왕의 왕위에 오르는 과정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리오코스 4세너의 합법적인 왕위의 개성자는 그의 아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로마 가족의 인질로 잡혀 있었기에 이제는 그의 삼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위에 오른 삼촌 안티오코스 4세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이 시대에 유명한 왕이 됩니다 에피파네스 스스로 신이라 일컬어지고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라갔던 에피파네스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게 된 에피파네스는 그 다스림에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이제 남방 왕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북방왕에 대하여 왕방왕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남방왕을 칠 것이면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그느리고 맛을 싸운다고 성경은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를 모아 싸우지만 남방왕은 자신들의 음식을 먹는 사람 최측근에 의해서 남방왕은 멸망되고 남방왕은 패배하게 됩니다 27절에 나오다시피 평화를 위한 해담 평화를 위한 이런 자리가 또 마련되어서 전쟁을 중재하게 됩니다 이때에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해담은 격렬되고 해담은 서로 파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침략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협약은 맺어질 것 하지만 협약은 반드시 깨어질 것이며 이 협약은 인간의 약속이 되게 됩니다 28절에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국으로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은 많은 재물 전쟁에 이겼으니 승리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 승리의 재물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예루살렘을 정벌하면서 예루살렘을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에 있는 많은 재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많은 역사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중재된 거룩한 약속 은약이 있는데 본문에는 거룩한 은약으로 세 번 28절 30절 3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은약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맺은 은약으로서 서로의 불가침 조약 서로에게 어떠한 땅에 대한 약속 경계선에 대한 약속 전쟁 배상금에 대한 약속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러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을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북방왕 안티오쿠스는 공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팔레스타인에 머물렀다가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때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 또 그 주위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와 어른 포함해서 팔만명 이상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또 받았던 은약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때에 그 은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는 작정한 기한에 그들이 다시 내려와서 남방에 이릅니다 이번에도 다시 약속을 어기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수탈하고 다시 내려가서 이겨서 다시 배상금 많은 재물을 노력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때만큼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는 믿음의 관계 은약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위험의 백성이요 어리석은 백성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는 다른 이름들의 사람들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은약을 따르는 사람은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병사들을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 성전에서 이상하고 또 다른 제사를 드리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배신자를 만들기 위하여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하게 됩니다 북방왕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면서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왕의 마음은 이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31절 31절에 그는 군대편에 서서 성소의 곳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들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가정한 것 특별히 제우스 신을 신전을 세우며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 그리고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사람을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그 가운데 돼지에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때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소를 돌입히고 제사를 예배를 피하며 멸망시키는 가정한 것은 오늘날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외전이라고 불려지는 마카옵에서 보면 이 단순하게 식민지를 단호하게 심판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 자체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반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은약을 지키는 것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두를 멸하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에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그 믿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일을 하지 못하기 위해 성전을 피로 더럽히고 성전에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제 오늘날 같은 이런 축제 페스티발 영적인 세력 영적인 그 다른 일들을 꾸미는 그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 이 페스티발 카니발 같은 단어들은 바로 귀신을 나에게로 초대하는 귀신을 섬기는 그리고 축제하는 즐기는 그런 날이 바로 페스티발 또 카니발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굿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성전에서 피를 뿌리며 돼지의 그 머리에 돈을 꿔주며 그 돼지 머리를 가지고 서로 나누며 술을 나누며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며 악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용맹을 떨치고 지혜로운 사들이 하나님의 땜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세대를 살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세상에서 종기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핍박자의 삶 여전히 우리는 바로 자유가 없는 삶 여전히 우리는 식민지의 삶 신앙의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용감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자기에게 예비된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그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을 오늘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반하고 편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헌금 생활하지 않아도 피도 생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고 충분히 이 핍박과 환란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책들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줄 미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냥 중간기에 어려웠던 시대에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한 길이 남았습니다 아직 정한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한 때는 우리에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소망을 가지고 인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세련점에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일부는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절망 가운데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여 이때에 연단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풍조를 쫓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그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론 속에서 하나님을 때를 믿고 정한 귀한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5절 마지막에 아직 정한 길이 남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며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방왕이 멸망하고 남방왕이 멸망하고 다른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한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셨고 정한 때에 예수 크리스도의 사역은 시작되었고 정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정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고 삶 가운데에 회복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다 그저 내일 모레 조금 더 나아질 것이오 기대하면 고대하면 그저 생활이 조금 나아질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한 때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저 정한 때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글쓰를 보내주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인마 누엘 인마 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정한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의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크다고 여겼던 이 북방왕은 멸망하게 되고 금과 은만 가지고 살아갔던 이 악한 세력들은 결국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괘시 말씀만이 남아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롭게 한 그들을 지혜롭다 한 그들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오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신약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은과금을 자랑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한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정한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가 장마 궁전을 바다와 영아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을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잘라서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 큰 궁전을 세울 만큼 큰 건물을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만큼 위대하였다 할지라도 한여름 한여름 밤에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꽃같이 없어져 그의 종말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기대하며 내세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다행위에서의 왕위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400년 450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기대할 것 없고 세상에 방황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사막이요 물이 없고 돌아볼 수 없는 동행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갈 때에 정한 그 때를 기다리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깊이 순종합니다 정한 그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부족함을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삶 살도록 오늘도 결단하시며 축복의 삶 약속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그 말씀을 통해 정한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가시는 그때를 묵상하였습니다 세상의 세력들은 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에 재물을 탈취하며 그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며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때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고 그들이 영화롭게 여기고 강성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세울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예수 크리스도 복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약속하신 그 세계에만 남았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 포로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억눌려 세상에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해 소망으로 소망으로 임마노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그것을 따라 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채워가시는 그 삶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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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